한화 26,000원에 10% 보유 비중 지고 계십니다. 요즘에 지주회사들 물맛난 목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요즘 지주회사면 거의 다 잘 가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 한화가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아니 지주사 이런 종목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앞자리가 바뀔 때 얼마나 짜릿하셨을까요? 우리 박수대탈출님께서는. 26,000원에 10% 어쨌든 더 살 걸 그랬어요. 금사님 따봉따봉따봉 다음 목표가까지 보유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목표가를 설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한화는 다음 목표가 어떻게 설정을 해볼까요? 1월 초에 3시에 마감 무릎이 한 3시 20분에 추천하는 코너가 하나 있죠. 라스산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한화예요. 한화를 보니까 제가 1월 달에 추천드렸네요. 여러분들 제가 반도체 전교석차를 가르쳐드렸고요. 그 다음은 제약바이오 전교석차 가르쳐드렸고요. 우주항공의 전교석차 가르쳐드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주식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주식 또 순위를 전교석차를 제가 1위부터 제가 10위까지를 공개해드릴게요. 제가 방송에서 공개해드렸죠. 지난 월요일날 야인시대 히든카드에서 내가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주식 1위부터 10위까지를 제가 이야기해드렸는데 1위가 삼성물산이 되겠고요. 잘 들으세요. 내가 빠르게 드릴게요. 1등이요. 여러분들 삼성물산이에요.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을 거예요. 두 번째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잘 들으세요. 한국가스공사가 2등이고요. 3등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 3등입니다. 4등이 SK가 되겠습니다. 5등이 오늘 지금 종목 진단받고 있는 하나네요. 하나가 5위네요. 6위가 뭐냐. LG학이 되겠습니다. 오늘 LG학 주가 많이 올라가죠.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이 다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7위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7위입니다. 그 다음 8위가 오늘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오늘 8위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이버가 8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위가 KCC가 되겠습니다. 9위가 KCC. 마지막 10위는 소행주 중에서 한 종목. 세이버전 INC. 이게 세이버전 INC입니다. 이게 10등 종목입니다. 제가 방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 제가 순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삼성, 물산,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SK, 하나, LG학,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KCC, 세이버전, INC. 제가 10개의 종목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 안에서 종목 선택 잘해가지고 한번 대박을 한번 맞이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하나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1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이게 1봉 차트잖아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이게 월봉입니다. 얼른 보세요. 이게 연봉입니다. 연봉. 연봉을 보세요. 연봉을. 1봉을 보지 말고요. 연봉을 보세요. 연봉을. 연봉을 보시면요. 지금 자리 팔아야 되겠습니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팔아야 되겠습니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져가는 거죠. 단기적으로 조정은 받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조정은 받을 수 있으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가지고요.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느냐. 저는 한 2월 말까지 정도 가져가면 또는 한 3월 초 정도까지 가져가면 저는 얼마가 가능해 보이냐면 지금 자리가 3만 천 원이니까 최소한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요. 4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4만 원까지. 내가 최소한의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지금 주가가 3만 천 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저는 조만간에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주가가 저는 조만간에 독주할 수 있다. 독주. 여러분들 이게 독주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 하나는 최대한 가져가가지고 수익을 극대하는 전략. 보유기간 1개월 정도 잡고 4만 원까지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